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수리와 발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례의 폐지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와 함께 두 조례의 폐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또 이들은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폐지안 수리와 발의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.